주문하자 이 자식 드디어 잡았군 구독 구독 불러 무우 뭐가 재밌다 빨리 문 열어 야야 죽었어? 탐욕? 아 나 비번 하나도 못 찾았어 비번 어디다 숨긴거냐? 아 진짜 모르겠다 여기 안에 숨겼나? 아 진짜 비번 어디다 숨겼어 얘 비번 나 못찾겠어 하나도 못찾겠어 형님들 비번에 내가 꼼꼼히 다 찾아본거 같은데? 비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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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레버 하나 찾고요 비번이.. 이거 비번 숨긴거 맞나? 안 숨긴거 같은데? 우리 초기화 한번 했지 얘들아 편지봉투가 비번이야 아마도 맞아 맞아 야 이거 님들 비번이 편지봉투였네 아니 아까 그 편지봉투가 진짜 비번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편지봉투가 비번 있어? 있어? 비번 있어? 아 해골이 비번이래 아 아 이거 진짜 야! 아! 진짜 죽을뻔했네 그래 그래 루시오 괴물의 마음을 편안하게 그래 아 아 아 아 오오오오오 아이고 뭐라는 거예요 이거? ㅋㅋㅋㅋㅋㅋ 교감은 개뿔 아니 이거 님들 빌번을 못찾겠어요 여러분들 큰일났습니다 빌번을 못찾.. 나 뜯대 빌번 찾았어? 빌번 아 진짜 떡볶이? 오케이 알았어 하아 비번을 못 찾겠다 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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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뭐지세요? 하 어 어 아아아아아악 아 깜짝이야 잡혔어요 예 환영해요 네 예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18년동안 옆에 있으신 분 단미온이 머리 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자 자 그분의 머리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요? 자 직접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짰 음 아 어어 돌이 두개 다 들어있었군요 어 야 신기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언제 내가 언제 그랬어 아 니 머리 완전 이렇게 꽉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이간질쟁이구만 아 아 아 전 그런적이 없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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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애들아 비번이 없다아 애들아 비번 좀 찾아라 야 루시오 비번 찾았어? 비번 뭐 찾았어? 아이씨 찾았어 요리로 찾았어? 오케이 야 루시오 안되겠다 야 루시오 비번 찍자 일로와 오늘 야 탈출을 빨리 해보자 야 야 비번 찍자 내 자리 다 찍어보자 오늘 오늘 다 찍자 오늘 맞출 수 있어 어? 아 아 아 야 안되겠다 와 좋아하 wanna 잡아보시지 방어른 포션을 먹었다구 그럼 방어른 병원 어떤 건 사악길 변샌 변 점점 눈이 마주쳤어 더 깨질린 눈은 가까이서 보고 싶어 이 동네가 들어가고 없어도 반짝이야 오케이 가자! 안녕! 야 진짜! 오늘 컨트롤 잘 된다 어! 야 비번 진짜 뭐야 요루야 비번 1 뭐야? 한자리 뭐야? 야 비번 한자리 뭐야? 비번 한자리 뭐니? 얘들아 알려줄까? 비번 한자리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 개도 안 나오죠? 비번이 이렇게 많이 상자를 많이 열었는데? 흟 녀석 야 Carolyn 2번을 집중적으로 오늘 찾아보자 1층은 다 본 것 같거든요 저기 또 다 봤고요 B번 나 못찾았어 하나 찾았어 오케이 3번에 3번 야 하나 찾았다 드디어 하나 찾았네 야 오늘 진짜 힘들다 비용을 찾기 오늘 오늘 쉽게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저런데 숨겨있었구만 못찾아본다 한번 찾아보죠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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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잉엠에대해 마술쇼에 오신 거 가능합니다. 자, 달걀을 닭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나와라 얍! 나와라 얍! 오우! 나와라 얍! 얍! 예뻐지? 귀엽지? 사랑스럽지? 정색! 아 반응은 뭡니까? 와아 나와라! 와아아아아아악! 와아아아아악! 다아아아아악! 잘못했습니다! 문이 열려있네! 문이 열려있네요! 다쳤네? 야! 얼굴만 큰 애야! 왜? 비번... 비번... 나 하나밖에 못 찾았다? 뭐지? 나 반드시 여길 나가서 너해! 야! 여로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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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... 엑비어? 없어 없어. 엑비어? 엑비어? 엑비어 어디있지? Gilbert 여기가 어디있지? 엑비어? 야와라 어애ude? 엑비어udee! 아람은 англий 4개입니다. 워낙 ach yery Deaféner 시민. 미모찌 아! 같은 편이 강했는데 지금 엠 요르님 저 비번 하나씩 왔습니다. 하나만 주세요. 저는 저의 미모를 드리겠습니다. 안 왔어. 빨리 문 열어줘. 안 왔으니까 비번 못 찾았어? 나 왔다. 나 왔다. 비번 못 찾았어? 야 비번 빨리 나가자. 우리 좀 나가자 빨리. 야 비번 나 하나밖에 나 하나만 찾았어. 3번은 3번이야. 3번은 3번. 1, 2, 3, 5 아닐까? 1, 2, 3, 5? 해볼까? 7, 1, 0 아 1, 2, 3, 5 뭘까? 응. 슉슉슉 슉 뚜둔뚠뚠뚠뚠뚠 뚱 칵 칵 칵 집이 너무 어둡군요. 저희 미모로 밝혀야겠어요. 야! 집이 더 깜깜해졌잖아 야. 하지마. 아잇 거참. 비번 좀 찾아봐. 그거 깔 시간에 말이야. 어? 비번 1, 2, 3, 4 아닐텐데. 비번이 3번은 3번이거든요. 3번은 3번이니까. 스읍. 제가 보일때는 이 안에 비번이 숨겨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니군요. 비번이 숨어져 있을만한 요긴가요? 상자를 안 열어보네 아예 그냥. 3번은 3번. 3번은 3번. 3번은 3번. 2번은 5번이 Ord 적이 없다. 5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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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. 심장하餐오. 진짜 무섭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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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망 청 acabar 도망가 머리로 꾸미니 확실히.. 야야 비범 빨리! 비범 빨리 뱉어! 비범 빨리 뱉어! 아 왜? 제가 뱉을 건 저의 미모밖에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아 아오니님 아오니님! 할 말이 있습니다. 할 말이 있습니다. 잘 보십시오. 여기 눈사람이 있습니다. 도유와 남신다구! 안 들어도 재빨리. 빨리 문 닫아주세요. 빨리! 빨리 문 닫아주세요. 빨리! 저런 눈사람 건들러 가요. 빨리 가요. 안 돼! 이 자식! 드디어 잡았군! 이 자식! 이 자식! 이 자식! 안 돼! 드디어 잡았군. 정말 잡기 힘들었다. 너에게 벌을 내려주지. 너에게 벌을 내려주지. 너에게 벌을 내려주지. 기다려봐라. 자! 너에게 벌을 내려주마. 자! 너의 동지가 있다. 이 녀석을 때려죽일거다! 다시! 도망가! 아 나 진짜 나 이제 모르겠어. 나는! 그냥 대충 찍어서 나가겠습니다. 그냥! 비번을! 왜 비번 줘! 하나만 줘! 이거 두개만 찍으면 돼! 나 여기라! 비번 빨리 줘! 비밀번호가 있어 나한테! 빨리! 나도 줘! 어디야! 나 옆에 옆에 떨어진 것 같아! 잠깐만! 좋지 않은 곳에 내가 떨어진 것 같아! 비번을! 다 넣어야지! 도망가! 도망가! 반면에 빨리 비번에 나한테 빨리 달라고! 반면에! 빨리 비번을 줘! 비번을! 물어봐야돼. 담면이 비번 뭐야! 비번 뭐냐고! 내 목소리 안들리니? 담면이! 비번! 야 루시오 니가 밀어! 밀쳐! 밀쳐! 너 밀칠 수 있잖아! 밀쳐도 못 올라오게! 타이더 9? 야 내 노래 틀지마! 내 노래 틀지마! 4,5,3,9 4,5,3,9! 또 찍었어! 찍었다고! 찍어도 맞췄다니까? 아니? 4,5,3,9! 야! 이걸 또 찍었네! 야! 또 찍었어 이거를? mind Czy not! jar! nadie! 드디어 구덤 드디어 춥고 우린 무자 이리와 여러분 잡아보시지 잡아보시지 잡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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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들 빨리 나와 빨리 나가 야! 단미호! 죽여라? 죽여라? 죽여라 마음 내려라 죽여라 나 안 내려간다 너 나카사를 피는 거냐 단미호는 이게 상자 먹어! 저 상자 안에 칼 있어! 단미호는 저 안에 상자 저 안에 칼 있어 칼 칼! 여기 안에 칼 있다고! 빨리 먹어! 한 명이서 못 이겨 한 명이서 죽였다 나이스 자 드디어 녀석을 물리치고 제가 탈출을 성공했군요 고생하셨다 단미호는 성공했다! 녀석을 죽여버렸어 잘했쥔 잘했쥔 자 드디어 녀석을 이기고 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자 탈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탈출이 TP시켜야겠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야 이거 요로로 요로로 좀 그만 깔아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아오니저태 오리지널 버전을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진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또 비번을 찍으면서 탈출에 성공했는데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